이거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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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이거 얼굴 안녕하세요 열정박댕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송 트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쥐콩 나이프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트리 여기 트리, 발 나무가 있구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열정박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트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트리를 만들, 트리나무가 있구요. 트리 장식, 그리고 LED 전기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트리를 뜯습니다. 먼저 트리를 뜯습니다.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인가요? 트리죠. 트리긴 한데 악어예요? 아니에요. 이거 꼬리, 다리, 얼굴. 상상력이 풍부한 아들입니다. 누나 이거. 누나 이거, 누나 이거. 이거 좀 띄우자. 잠깐만. 어, 인포트. 오늘 좀 배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은 트리나무의 싸움 그거 보셨다면 알거에요. 믿어도 티격태격. 티격태격하잖아요. 하나님. 여기. 오케이. 됐어요. 일단은. 올려. 망성은 됐는데. 토핑을 그냥 올려야돼요. 차례에요. 토핑을 올려야돼요. 토핑이 아주 예쁘네요. 참식품이에요. 펼치. 나무를 펼쳐주세요. 에이. 막.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거 따가우니까 주의하세요. 조심해. 어. 되게 안해. 응? 이거 손 박아내봐. 커. 이거. 거하러 가봐. 알았어. 오케이. 이거. 嘞. 어잉. 답. 손방끝. 안 들려, 누나. 야, 서코가. 잠깐. 위에 를 해야지. 누나 다 뽑아. 응. 나는 밑에 할게. 난 여기 옆에. 야, 서코가. 여태 너무 비었어. 야, 서코가. 여기 밑에. 여기. 여기 옆에 너무 비었어. 여러분 이거 크리스마스 틀이 맞나요? 아구가 낸거 아니에요? 나도 좀 달자 니가 안 달는거야 여기 뒤로 해 앞에 너무 많이 있어 오케이 뒤가 많이 없어 잠깐만 별은 내가 뽑을거야 별에 끼워 응 누나 아니 누나 아무리는 별이야 Demons을 찾아가지고 음 아 둘 음 음 음 음 음 음 음